회사나 가고 싶다 회사 나가고 싶다 씨바 씨바 내일 일요일이네 놀자 내일 일요일이네 쉬자 배고플 때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개구리였구나 오후 6시 하루가 다 지났군 오후 6시 이제 시작해볼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할 수 없는 막다란 길에 다 닳았다 월급 받으면 적금 들고 돈 많이 모아야지 개구리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비 오는 날엔 나가기 싫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맑은 날 그냥 맨날 나가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차까지 가는 거야 때문에 아직도 1차인 거죠? 가끔 아픔 맨날 아픔 대학에서 배운 거 다 쓸모없어 근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면은 뭐야? 80-啊픔 다음번에 1차가 1차가